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 입니다 오늘은 고구마로얄 고구마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13레벨 엣지 님 입니다 어떤 손패가 나올지 일단 기다려 봅니다 로켓병은 다래리 건너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 봅니다 누구랑 함께 나올지 함께 안 나왔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했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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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 것 같은데 임페르누 드래곤을 와 잡는다고 파워벌을 썼는데 거기서 고블린 갱이 나오고 해골 돌격병이 나온다고 오 굉장히 불리한 상황 이미 타워가 한개 날아간 상황입니다 와 메가나이트 와 와 와 잘하네 사스강 보블린 갱이 왼쪽으로 건너옵니다 드래골 드래골 보블린 갱이 왼쪽으로 건너옵니다 우와 뭔데요? 방어할 틈을 안줍니다 우와 메바나이트 방어할 틈을 안줍니다 우와 속았어요 우와 완전히 졌죠? 우와 와 이거 인페르누 드래곤 막는다고 파이업을 잘못 쓴게 패배의 요인입니다 이거를 와 메가나이트의 인페르누 와 이 조합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실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와 다음에 만난다면 꼭 한번 이겨보고 싶은 분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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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i 막 감사합니다.